안녕하세요 바이준입니다 오늘은 메가패스 퍼즐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칼과이풀 테이프, 박스지, 그리고 도면이 필요합니다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중에 사용할 부분을 분리해줍니다 그리고 테이프로 박스지의 도면을 고정해줍니다 아까 분리한 도면을 잘라줍니다 메가패스가 적힌 도면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박스지를 잘라줍니다 사이즈는 3x3cm 정사각형 사이즈입니다 풀로 순서대로 고정해줍니다 위에 메가스터디 로고를 붙이고 퍼즐 조각을 넣으면 완성입니다 이 퍼즐이 보기엔 쉬워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엄청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바이준이었습니다 컴플릿 미, 메가패스 컴프를 그려줍니다 그녀석이 바이준고 모든 효과였습니다 있는 끝이 곡을 다 слышать 상당한 연 Roman원